안녕하세요. 저는 YC플레이어고 오늘은 성도 프리미엄 아몰렛 갔다가 어떤 사진 저희가 뽑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잘못 나와서 그거 얘기하면서 밖으로 가고 뭐 여러 가지 할 겁니다. 두 영상으로 또 오늘 다 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YC플레이어고 궁합밥 약간 치약 맛이 나요. 여기는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이고 만약에 두바이몰 가고 싶은데 돈 없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것도 뭐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없을 거에요. 네. 폴로 라이프 로레 폴로 라이프 로레 매장 끝 매장 끝 아우 바이뺬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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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